네 안녕하세요 비디오 코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래방 가사처럼 자막이 나오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화면과 음악을 이렇게 가져왔는데 저작권 문제가 좀 있어서 저작권 없는 동요로 준비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배경영상에 음악을 이렇게 놓고 음악을 재생해봤으니까 해보니까 이제 가사가 없죠 이때는 일단 이제 가사가 없으니까는 이때 사용하실 경우는 우리는 흔히 텍스트에서 이 자동 캡션을 사용을 했어요. 근데 요새 이 음악 같은 경우는 보면은 자동 가사라는 것도 있습니다. 요걸 한번 이용을 해볼게요. 자동 캡션 밑에 자동 가사라는 거. 그래서 지금 들리는 게 이제 영어니까 언어를 영어로 바꾸고 만들기로 가겠습니다. 자 자동 가사라는 거는 자동 캡션을 하고 좀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건데 노래니까는 지금 제가 자동 가사로 요렇게 만든 겁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음악에 이제 노래에 이렇게 가사 가사가 달렸죠. 노래에 이제 가사가 자동으로 해가지고 달렸습니다. 여기서 수정하실 부분은 자동 캡션하고 같은 거예요. 여기 하나만 선택을 하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텍스트 우측 조절창의 텍스트에서 모든 가사의 텍스트 안감 뭐 버블 특수효과 적용 요거 체크해 주시면은 하나만 바꾸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다 바꿔야 될 겁니다. 글꼴을 이제 뭐 다른 걸로 바꿔주시고 뭐 이런 거 바꿔주시고 색상을 뭐 하얀색으로 갈게요. 그리고 크기도 조금 크게 키울게요. 크기도 요정도 잘 보이게 제가 요렇게 잡아줄게요. 요렇게 한 다음에 어 일단 디자인을 저는 획만 추가할게요. 획만 좀 추가해가지고 좀 잘 보이게 네 요렇게 잡아주겠습니다. 자 일단 디자인까지 줬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요렇게 디자인이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노래방 가사처럼 이제 색상이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얀색이 아니라 다른 색상으로 계속 점차적으로 가사가 따라 나는 것처럼 바뀌어야 되는데 이때 어떻게 할 거냐 먼저 전체적으로 가사 부분을 쭉 드래그에서 선택을 해주시고 복사 컨트롤 c 에서 복사해주세요. 복사한 다음에 자 여기 가사가 시작되는 부분 맨 처음 시작된 부분에 딱 그 하얀색 줄을 놓고 붙여넣기 합니다. 컨트롤 v 그러면 똑같이 가사가 똑같이 복사가 되죠. 위에 상단에 이제 복사된 텍스트가 요거에 가사가 이렇게 붙여넣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색상만 조금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색상을 바꾸면 되는데 이때 마찬가지로 하나만 선택을 해가지고 색상을 바꾸면은 자 내가 뭐 노란색으로 바꿨어요. 바꾸면은 이게 문제가 뭐냐면 위에 거는 이렇게 색상이 바뀌는데 밑에 것도 바뀌게 돼요. 이 밑에 부분도 바뀌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 지금 이게 되는 거에요. 모든 가사에 텍스트 안감 다 적용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체크가 되어있는 상태니까 이거 밑에 눈 끝까지 다 색상이 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일단은 위에 있는 거 색상을 바꿔야 되니까는 전체적으로 선택을 하세요. 전체적으로 선택을 하신 다음에 위에 있는 것만 선택하시고 요거 체크 해제해주세요. 그러면 위에 있는 것만 색상을 좀 바꾸실 거예요. 저는 아예 노란색으로 좀 바꿀게요. 아 초록색 네 노란색으로 좀 바꿀게요. 밝은색으로 좀 놓고 노란색으로 좀 바꿀게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색상이 위에 있는 것만 노란색으로 바뀌게 됐고 자 요거 스택 숙지기 하면은 밑에 있는 거는 일단 하얀색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노래방 가사처럼 이렇게 다른 색상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 방법은 제가 전에 인물이 지나가면서 자막이 나타나거나 뭐 밑줄을 만들거나 플레이리스트 영상처럼 마스크를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자막에는 마스크 기능이 없어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한다? 이때는 우클릭하셔서 복합 클립 만들기로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텍스트 클립을 영상 클립으로 바꿔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일단 딱 하나만 하나 영상만 우클릭하셔서 복합 클립 만들기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영상 클립이 되는 것이죠. 자 만일 이 복합 클립 만들기를 하셨는데 이게 이 가사 클립의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안 돼요.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빙고 타임라인 빙고 아무 데나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 세부정보 뜨잖아요. 우측에 거기서 수정하기로 들어가셔서 자유레이어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거 상단에 있는 자막을 우클릭해서 복합 클립 만들기로 하시면은 자막 위로 복합 클립 영상이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영상 클립이 됐으니까 마스크 기능이 생겨나게 되죠. 그래서 마스크 선택 자 우리 밑줄 거는 건 똑같아요. 이제 가로 요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회전을 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응용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계속 했던 거를 응용하시는 거예요. 회전을 마이너스 90도로 줍니다. 자 대충 보이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키프레임만 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가사가 시작되는 부분에 끝에 딱 이동한 다음에 위치를 마스크 위치를 이동하신 다음에 위치값에 키프레임 추가 그리고 시간대를 노래 가사가 끝난 부분으로 이동하시면 되는데 어? 근데 잘 안 돼요. 그럴 경우에는 조금 확대 한번 해주세요. 컨트롤하고 마우스 휴를 위로 올리면 확대가 되니까 이때 이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 조금만 더 약간의 격차를 둔 다음에 위치를 좀 시간대를 둔 다음에 마스크 이 위치를 영상 가사가 끝나는 부분으로 딱 이동합니다. 그럼 키프레임만 찍힌 거 보이시죠? 요거를 이제 잡고 마우스로 잡고 그냥 영상 클립 끝 트로 이동시켜주세요. 자 한번 볼까요? 제 생각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가사에 따라서 이제 색상이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노래의 가사를 맞춰서 이제 색상이 쭉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요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요 다른 다른 가사 부분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클릭 하시고 복합클릭 만들기 그러면 이렇게 조금 뭐 이상이 되니까 하나만 내려주시고 선택 하고 마스크에서 가로 회전을 마이너스 90 위치를 가사 시작된 부분으로 모니터에서 이동시키고 위치값에 키프레임 추가 그 다음에 역시 시간대를 쭉 이동한 다음에 잘 안된다 그럴 경우에 약간이 약간 이겨 약간만 끝에 끝에서 약간만 이동한 다음에 모니터에서 마스크의 위치를 가사가 끝나는 부분으로 이동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타임라인에 키프레임이 찍힌 거 보이시죠 요거를 영상 클릭 끝으로 이동시키세요. 자 그러면 첫 두 마디는 일단은 노래방 가사가 된 겁니다. 다시 한번 재생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노래방 가사처럼 된 거예요. 자 같은 방법으로 계속 한번 작업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캣커피시에서 노래방 가사에 맞춰서 이렇게 색이 바뀌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좀 복잡한 부분과 불편한 부분이 존재를 해요. 하는데 연습을 좀 하시려면 제가 전에 만들었던 인물이 지나가면서 자막이 나타나는 영상을 보시면서 연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비슷할 겁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